아사시오 아니 구축함인데 이거 두개 안찍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지? 이 정도 멤버 합격선 아니냐? 볼틱? 안치히 렉 이번판은 괜찮은데? 렉 파울빈 품종병 코미사르 복관? 복관에 좋다? 뭐야 이건? 뭔 빌드야 이거? 사거리 산 마르트 어 나 이거 찍는거 얘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얼굴이 합격 쵸비상 쵸비상 제일 중요한 놈의 군장이 이상하게 쌓여 스톡함 잭이라고? 스톡임? 나 뭘로 스톡임 벌써 지금 한편대가 녹은거야 아니면 복귀를 한거야 스톡임 아 근데 진짜 탄속 봐 24km 12초 지금 아니 이거 가지고 그냥 베를린 본토나 때리지 모스크바에서 그냥 한 500문 배치한 다음에 스톡임 스탈린 바보 자식 옛날에 구축함 사신이 이었어야 이렇게 쏴도 막 화가 안나고 각중 구축함에 몇발씩 꽂아 넣어가지고 이불은 아니지 빈센트 빠졌고 아무래도 하울빈 폭격할때 연막을 써야된다는거 정도나라 아니 이탈리아 놈들 그냥 반철갑탄만 배치하지 너접 자식들 반철갑탄과 고탄각 개선해가지고 에잇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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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탄 좀 위로 날아라 이사앙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한테 어릴을 쐈을 줄은 몰라 ... 덕분 이만판은 좀 트롤인가? 보잉 윙 보잉 어 꺼졌다 빨려다오 근데 나 이거 불나면 큰일인데 빨리 격추해 빨리 한 대 야 여기서 설마 불나겠어 설마 불나겠어 제발 어후 예에에에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근데 진짜 슬라반 이거 원툴이야 40초 아 좀만 이거 사리자 이거 체력이 너무 없다 아 근데 내가 거기 비고 칸에 붙여놨잖아 상대방의 뇌 절반을 꺼놓은 유저가 필요하다라 했잖아 단스크 앞에서 레이더 쓸텐데 레이더 쿨인가 연막을 피네 줘봐 줘봐 저렇게 해도 내발받아 지금 나 아까 크렘린이었잖아 그러면 지금 대공포 다 사라져있어 슬라바라 이거를 대공포 유지했지 야 진짜 수직 분산 보세요 이거 저거 미전이었으면 시타도 낫겠는데 많은 유저들이 이거 하나만 보고 슬라바를 슬라바에 대한 로망이 너무 심해 직접 타보면 생각보다 단점이 많거든 얘의 성능은 적팀에 있는 바보들의 갯수 갯수? 갯수라면 좀 그런가 바보 숫자에 좌우된다 오하이오도 18인치로 터뜨리거나 부포 썰어 접근전 하면은 콩마 찌리기 뷰브리 스팟 될 일은 없을라나 지금 나 소풍도 쐈잖아 지금 부진한 쪽에 야초 각도에서 만을 박았다 그 이제 흰 덴 꺾고 도망갈텐데 아 이번에 쏘면은 애들이 사라질 텐데 시야에서 시간 되나? 5 4 3 2 4 5 5 5 5 5 밤이 누가 날 스팟하는 아 1 발만 맞았어 야 근데 하울빈 잘 버텼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텼어 근데 지금 락온 안하고 쏜거 보세요 대선보다 집탄이죠 이 아이스 브레이커가 40mm 판정이 있었나? 아이스 브레이커 판정만 있고 통짜 25였나? 아이스 브레이커 흠흠 좀만 기다려 설마 얘도 오래 쐈겠어? 흠흠 밑에 가면 또 브루고뉴가 있거든 흠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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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심 우리 단체 왜 또 저가 있어? 왜 왜 저기로 가서 죽었어? 님들아 댐컨 돌릴까요? 아 피해복구반 돌릴까요 말까요? 빨리 정해주세요 빨리 정해주세요 지금 캡 들어간게 외향일까? 근데 무섭다 호미사르가 어뢰로 잡으면 되는데 근데 어뢰비 끝 했다 그러면 끝난거인거 대선은 아직 여깄거든요 외향이네 빨리 폭격기 렉붕아 빨리 렉붕아 빨리와 나 스팟 떴어 렉붕아 렉붕아 렉싱턴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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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들어온다 렉싱턴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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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여기서 혼자 고립되면 어떡하냐 얘들아 나 외롭다 얘들아 나 외롭다 나 무섭다 나 무섭다 빨리 왜 풀핀인가 팀 다 어디갔어 나 무섭다 아까 그룹 폈죠 사과되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기 좌우는 있고 친해질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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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르곤유 나쁜 자식 날 배신하고 뺐어 개인적으로 투자 렉붕이는 뭐하는데 또는 뭐 폭격까지 연막도 안써 폭풍있는데 왜 굳이 연막까지 쓴거지 이거 내 생각에는 그단스크가 외양을 잡았어야 됐어 아까 열로 가드만 클리블랜드 쪽 안 돼 코미사르도 뭔가 리드 잡는 게 있어 어디 가냐 마르틴 이 친구는 왜 또 정말 알 수 없는 운선 참지 님들 저 방금 버블에 다 터진 거 본 거 같거든요 아니지 지금 버븐이 소나 돌고 있는데 아까 나 소나 걸렸잖아 어 폭풍 거치네 수고해라 지금 두 발 들어오면 죽거든 그 중에 아마 아니 왜 저렇게 늘 가지 전투 태세 돌리나 어 돌렸다 죽 못한 나라 온대요 한발만 반통 나도 죽죠 어 한발만 반통 안 나면 사메다 그거 수리반 아 뒤졌죠 크라켄 이거 철갑을 써야 되는데 코미사르 아 왜 왜 개선 6회랄 거 같으면 개추 어 도탄 냈어 역시 6인치다 문어는 이미 났는데 퓨려 써보겠지 이만가 내가 보기엔 올해 한발도 못 간 것 같은데 자 이걸 쳐 아니 왜 안도망가는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되네 열의 뭐 한발정도 박지 않았을까 왜 또 반전을 하는거지 이러면 당연히 안 맞지 여기로 꺾을거 아니야 로키야 맞출수 있니? 한 발만 박으면 되는데 이걸 한발을 못 박는거 아니 야 코미사로 뭐야 왜 리드를 못줘 방금도 쇼카쿠 상대로 다 떨어진거 아냐 오 마이 갓 아니 근데 13000판 정도 하면 게임의 이해도가 오르지 않나 아무리 못하더라도 어떻게 렉싱턴으로 평딜 18000이 나오지 야 얘는 뭐 뉴비라고 쳐 그래 520판이잖아 왜 첫 트리를 미국으로 탔어 뭐 아사시오 보자 난 얘가 수상해 아사시오 어딨어 아사시오 야 이게 56퍼의 플레이 맞아요 46000판은 57 절대 아닌데 계정 판거야? 방금 파는 진짜 거짓말 안치고 42퍼 플레이인데 어떻게 이게 되는거지 계정 판거 아냐 진짜로 야 이게 59퍼 플레이라고 방금 본게 그래 야 51퍼야 그래도 나쁘지 않아 예방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